공부 좀 오래 진하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지, 이번에 일지를 그러니까 제가 한 몇 주에 걸쳐서 일지 찬양하는 경전을 계속 읽어드리겠다는 게 선명히 좀 그림을 그리시라고 내가 저기까지만 가면 사는구나 하는 그림 그리시라고 제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일지 보살을 많이 만들어야겠다 하고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꼭 학당 체계에서 언제 대사되나 그러지 마시고 본인 속으로 계속 일지에 준하게 공부하시면 되죠. 지금부터는 일지가 뭐다 하는 거 아시고 제가 늘 얘기해 드리잖아요. 육바람 일이 전부인 줄 알면 일지예요. 그게 아공복궁구공이에요. 그게 아공복궁구공을 혹시 이런 의문 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토요일날도 그런 질문 받았는데 사실 구공이 더 어떻게 보면 저도 예전에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더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요? 오히려 아공복궁구공이 더 어려운 것 같고 코치 남한테 싫은 거 하면 안 되지. 이게 더 쉬운 것 같은데 왜 제일 뒤에 있나요? 하는 그런 질문 이게 제일 어려워서 사실은 그렇게 그런데 유치원생도 할 수 있어요. 준우도 아는 부분이 있죠. 준우도 알죠.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알죠. 그래도 대요라고 우기지는 않거든요. 준우도.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고 싶으면 엄마도 저한테 그러면 안 되죠. 이럴 수는 있어도 왜 그러면 안 돼요? 하고 이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참아. 사람들이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모른다고 할 수는 없는데 왜 이게 뒤에 있게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죠. 혹시 누군가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진 않겠죠. 이게 대세계시라고 말씀드린 게 이걸 이해한다는 게 이걸 이해하면 일지예요. 이걸 이해하면 일지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돼요. 그게 달라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면 안 되지. 응. 자명하지. 내가 받고 싶은 거 주는 게 맞지. 응. 자명하지. 그리고 진실은 수용해야지. 응. 맞지. 다 평이에요. 양심 구현에 최선을 다해야지. 응. 내가 늘 하던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늘 고요하되 자명한 참나와 접속하라. 깨어 있어야지. 자명한 것만 옳다고 해. 그래. 그럼 나 일지인가? 이제 이렇게 된다면. 이게 오해하기 딱 좋은. 근데 이 여섯 가지. 구공이라는 건요. 이거잖아요. 참나 안에 이 여섯 가지 영적 DNA가 갖춰져 있어서 우주가 이 공식으로 굴러가더라 하는 걸 아는 걸 구공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바라밀이 구공 도리로 설해진다는 게 포인트예요. 이 육바라밀의 진리를 갖추고 있는 공성을 이해하느냐죠. 그러니까 우주는 공. 이게 참나에서 나왔는데 참나에서 우주가 나오기를 이 여섯 가지 공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주 전체가 이 여섯 가지 공식의 발현일 뿐이니까 이 공식만 지키면 3세의 우주 어디를 가도 다 통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와 있어도 생각감정 오감이 펼쳐져 있는데 내 마음에서 나와 있는데 그게 법공이고 참나에서 나왔으니까 법공이고 참나랑 예고 관계에서 보면 참나를 깨치는 게 아공이고 참나에서 이 세계가 나왔으니까 법공이고 그러니까 이건 전제예요. 그러니까 뭐를 해? 이 우주에서 육바라밀만 하면 어디든 다 통해. 그래서 이 진리가 우주가 한 손에 장악이 된 거예요. 손 안에. 우주가 손바닥 안에 딱 올려놓고 보는 것처럼 선명해질 때가 일지입니다. 그래서 일지부터 찬양하는 거예요. 일지면 부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화음경 초발신 공도풍 보시면 이제 왜 그런가 하세요? 일지면 거의 부처님 대접을 받는 이유가 우주가 손바닥 위에 딱 올려놓여지는 거예요. 이게 손바닥에 놓는다는 건 이겁니다.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자유자재죠. 내가 완전히 이거를 내려다보고 보는 거예요. 우주를. 이 정도 맛이 난다는 겁니다. 부처님급은 아니어도 이렇게 나오죠. 7지 8지 이상이 7지 8지 이상이면 부처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라고 아는 존재들은요. 7지 8지 이상들을 말해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불보살 그러면 보살인 중에 보살 중에 불성이 51% 드러난 양반들을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성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들리게 하는 양심이 승리해버린 사람들은 7지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유식학이나 모든 이론에서 7지 더 정확히는 여유로워지는 8지 가면 8지 부처는 부처의 채를 얻었다. 본체는 다 얻었다고 봅니다. 부처의 작용까지 원만화하려면 12지 가야 되지만 7지 8지 지나면 부처의 본체는 얻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부처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래서 화원경에 보면 8지는 이미 부처의 무리에 들어갔다라고 주장하고 10지가 되면 부처의 직위를 직접 수여받았다. 우주에서 법왕의 위치에 올랐다라고 등극을 했다라고 해주는 게 10지입니다. 그러니까 보살이에요. 다 보살이잖아요. 보살인데 7지, 8지 이후의 보살들을 사실은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우주 가면 그 양반이 그 우주에서는 부처인 거예요. 저 양반 부처네. 그러면 그 우주에서 부처들이 알고 보면 7지고 있고 8지도 있고 공자님이 동양에서는 부처인 거예요. 이쪽에 오신 부처인 거예요. 공자님이 구지보살이시기 때문에 여기 와있는 부처인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서양에서는 부처인 거예요. 그 자리에 그때 오신. 인도 쪽에 오신 부처가 우리가 아는 석가모니인 거예요. 그런데 인도는 석가모니 한 분만 부처인 줄 알아요. 다른 부처가 없습니다. 원래 초기 불교는. 지금 상자불교까지 다. 지금 소승불교들은 부처는 석가모니 한 분이에요. 우리 시대에는 그분 한 분이에요. 몇 어마어마한 겁 전에는 또 다른 부처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부처는 석가모니예요. 이게 벌써 이 발상이 아주 좁은 생각인 거예요. 지금 벌써 인도만 알지 다른 지역을 모르는. 제가 늘 주장하는 이 만화에서 주인공이 스파이더맨이면 왜 여기 슈퍼맨 안 나와. 스파이더맨이 주인공이니까 이 양반 위주로 이야기를 쓴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 다른 히어로는 없는 줄 알고 그 만화를 볼 때는 그것만. 그런데 지금 그 만화들도 나중에 가다 보면 이제 막 서로 마블들끼리 서로 등장해 주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히어로도 있어 하는 게 등장한다고요. 슈퍼맨만 나오다가 배트맨이 또 다른 도시에 있는 다른 법계에 있는 배트맨이 또 등장해 주고 이쪽 법계에 있는 원더우먼이 등장해 주고 그래서 히어로가 여럿이 있고 각자 자기 도시 안에서 역할을 가지고 하고 있구나. 불교도 지금 이런 게 필요한 거야. 그게 원래 히어로는 대승이 해놓은 거예요. 석가모니만 계신 줄 알았지 동방에는 누구 부처가 있고 서방에는 무슨 부처가 있고 북방에는 이렇게 다 다양하게 있어라고 해 준 게 히어로는 대승이에요. 너무 판타지하게 써놔서 실감이 안 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차원도 아니고 저는 더 들어가서 지구 안에서 벌써 동양 쪽엔 공자, 맹자 같은 불보살이 있었고 서양엔 소코라테스 같은 불보살이 있었고 플라톤 같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의 지금 상황은 되지 않았나. 예전에는 그 문명 안의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시대니까. 법계가 되게 접었잖아요. 이 우주가 단지 알았잖아요.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런데 구공 얘기로 돌아가죠. 구공 얘기. 이거 알면 일지다. 이거 알면 부처다. 이거 알면 칠지, 팔지가 부처된다면 그때부터 부처라면 일지도 이미 부처다는 거예요. 일지만 해도 이미 답을 얻었기 때문에. 답을 얻어버린 거예요. 일지 이하는 불성을 온전히 이해 못했기 때문에 부처라라고 말하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래도 그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셔서 참나만 만나도 이 참나가 십지보살 참나랑 같은 참나예요. 그 의미에서는 참나 체험만 해도 사실은 부처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일지부터는 제대로 된 발심이라고 하느냐. 육바람일이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이 구공까지 알아버렸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공만 알아도 사실은 부처고 벚꽁만 알아도 어느 부분의 부처인데 구공을 알아버렸으면 응용력은 떨어져도 지금 알아버린 거예요. 우주의 본질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본질을 다 알아버렸다. 그래서 일지보살은 스포일러를 다 본 거예요. 우주에. 아, 이거만 하면 된다고 이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일지 전에는 이게 안 보여요. 우주를 장악하려면 뭘 해야 될지가 아직. 선명하지가 않아요. 태권도도 검은띠 딱 따면 아, 내가 그대로 잘하면 구단 되겠구나가 나오는데 검은띠 전에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부족한 기술들이.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구단이 안 보여요. 그런데 검은띠를 따야 아, 구단이 뭐겠구나. 마찬가지로 십지보살이 뭐겠구나. 부처가 뭐겠구나 하는 게 일지 되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 잘하면 일지라는 거잖아.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제가 비유하는 이유가 톨게이트 통과하면 알죠. 아, 난 이대로만 가면 되겠구나. 이 도로의 끝이 목적지겠구나. 그전에는 그게 그런 생각을 못 하죠. 달리는데. 달리면서 이 도로의 끝이 목적이라는 걸 생각 못 하죠. 계속해서 나는 탈선할 수가 있고 정확한 길에 들어섰다는 느낌이 약하니까. 가까이는 가는 것 같다겠죠. 그러니까 이게 딱 그래요. 일주일 정도만 돼도 가까이는 왔다예요. 거의 가까이 왔다. 그런데 통과한 거랑 맛은 다르죠. 통과는 참나 우주를 육바라밀의 진리가 어느 정도로 그럼 와닿아야 되느냐. 아공복공은 반드시 이미 소화한 뒤에 진짜 우주는 이 진리가 끝이구나. 이게 일지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일지, 일단을 소개할 때 육바라밀, 내 안에 이 본성이 육바라밀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확실히 알고. 내 안에서. 그리고 내 밖에서도 세상도 육바라밀만 내가 하면 반드시 거기에 호응한다는 거. 그러니까 세상도 육바라밀로 내 안에 육바라밀 들어있다는 거 확실히 알고. 세상도 육바라밀로 돌아간다는 거 확실히 알고. 육바라밀만 지키면 무조건 선이고 어기면 악이고 세상의 진리를 나는 꿰뚫어서 봤다는 확신이 들고. 그리고 앞으로 살면서 언제든지 육바라밀로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확고해지는 게 모든 상황을 다 깨닫고 어디 가든 난 육바라밀만 하면 되는구나. 이게 일지보살. 일지보살은 화음경 초발신 공덕품에 보면 일지보살은 이제 유뇌나 우주를 전혀 겁내지 않는다고 나와요. 왜냐? 어디 가서도 진리만 붙잡기 때문에. 지옥에 가도 육바라밀, 어디 가도 육바라밀. 육도 어디를 돌아다녀도 겁을 내지 않는다. 왜? 육바라밀만 하면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이게 영화 매트릭스에서 네오가 깨뚫어본 그게 아공의 깨뚫어봐도 가능하고 벚꽁의 깨뚫어봐도 가능한데 구공의 깨뚫어봄으로 매트릭스가 하나의 실체로 보인 적이 있잖아요. 영화에서. 이게 코드로 보인 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보인 거예요. 우주가 육바라밀의 코드로 쫙 보인. 이걸로 굴러가는구나. 이렇게만 하면 되는. 그러니까 우주의 실체를 깨뚫어봤다라고 봐야 돼요. 일지는. 그래서 일지견성이 진짜 견성인 게 보인 거예요. 우주가 어떻게 굴러가는지가 다 보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수작을 내가 다 잘하고 그런 건 아닌데 알아버린 거죠. 알아버린 이상 이 사람은 이제 후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태고 이 양반은 알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주에 대해서 신비할 게 없죠. 이거죠. 그냥. 이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공 정도 얻어놓고 그걸 얻었다고 생각해요. 일체가 무상고 무하다. 난 다 깨뚫어봤다. 여기 사조까지 깨뚫어본 다음에 난 우주를 깨뚫어봤다. 이것도 가능해요. 뭔데요? 본질이. 무상이야. 다 무상해. 무상이야. 무상. 열반자리는 죽여. 현상계는 무상해서 괴로워. 난 다 깨뚫어봤다. 이게 알아 아닙니다. 견성도인. 난 다 깨뚫어봤어. 뭡니까?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야. 이게 팬인 것 같냐? 알아차리는 너로 인해 존재하는 거야. 이상 이 이상이 우주에 없어. 여기가 마을이시건 견성 모든 도인들은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이상이 없어요. 난 진실을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공도인은 난 알아버렸어. 뭔데요? 육바라밀이 우주를 운영하는 공식이었어. 기본 공식을 알아버렸어. 육바라밀로 우주가 다 만들어져 있는 거야. 내가 우주 어디 가든 그 육바라밀의 진리만 붙잡고 있으면 어디서든 나는 다 수작할 수 있어. 그래서 내 본질이 육바라밀이고 보살은 이 관점이 섭니다. 생의 의미가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육바라밀을 구현하라고 내가 거기 살고 있고 거기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여기 왜 있습니까? 여기서 육바라밀 하려고 있는 겁니다. 우주를 육바라밀로 이렇게 수놓으려고 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육바라밀 맞지 할 때 이렇게 알고 육바라밀이 맞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사는 게 맞지라는 부분적 자명함으로 인가하는 거지. 그렇지 우주 공식은 이게 다지. 이 말은 아무도 못 합니다. 이 말은 일지보살이 아니면 못 해요. 그래서 진짜 철학자와 철학 지식을 가진 자는 확실히 구분됩니다. 맹자가 이니에지가 답이라고 했지. 보살은 육바라밀을 중시하지. 그럼 진짜로 육바라밀이 우주의 답인가요? 그러면 그건 나도 모르지. 이게 일반적이죠. 맹자가 그렇대. 보살이 그렇대. 당신이 볼 때는 어떤가요? 논리는 있는데 뭐가 또 부족하고 논리가. 현상계의 논리로 볼 때는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일반인 상식으로는. 근데 진짜 그래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은 많은 실험을 해보신 거예요. 자기가. 어떤 실험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깨워서 육바라밀 분석을 하면서 계속 아공, 벗공의 시각을 가지고 육바라밀로 이 현상계에서 정토를 확장해 가면서 육바라밀이 승리하게 만들어 보셔야 알죠. 육바라밀이 진짜로 이 밖에 있는 탐진치를 제압하는지. 우주 진리가 육바라밀이라면 탐진치도 육바라밀 쓰면 제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육바라밀의 변형인 거죠. 탐진치는. 육바라밀 반대로 한 게 탐진치예요. 그러니까 육바라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봇이 나누지 않는 게 탐욕이고, 봇이 반대가 탐욕이에요. 지게 반대도 탐욕이에요. 내 거 욕심내는 거죠. 룰 어겨가면서. 인욕. 인욕 반대는 분노예요. 못 참아요. 화내요. 그리고 정진 반대는 나태고. 그것도 탐욕이죠. 일종. 선정. 깨어있지보다는 거 산란함이고. 그것도 어리석음이고. 그래서 반야. 반야의 반대는 어리석음이에요. 탐진치가 제대로 펼쳐지면 육바라밀 반대죠. 그러니까 육바라밀의 공식에 어긋나면 탐진치가 나오는 거지. 그것 또한 육바라밀 공식으로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육바라밀의 어긋난, 육바라밀이 잘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어긋나 있는 부분들을 육바라밀로 바로잡기만 하면 우주가 정상화되고 그게 보살의 역할입니다. 우주 돌아다니면서 치료하고 문제가 된 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리는 게 보살의 역할입니다. 문제가 생긴 중생심을 건강한 중생심으로 바꿔놓는 게 보살의 역할이다. 이렇게 판단이 딱 되시면 일지보살에 가까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구성요소를 세 가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이번 토요일날 강의도 일부러 그 얘기를 강조해드렸어요. 이 세 가지를 꼭 질문하십시오. 사실은 일지보살되는 핵심 팁이에요. 참나가 현존하십니까? 이때 참나 안에 육바라밀이 있다는 것까지 아시면 제대로 일지지만 일단 자기 역량 안에서 참나가 현존하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참나 뜻대로 육바라밀을 구현해서 육바라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육바라밀의 양심이 현존하십니까? 탐진 채 욕심이 현존하십니까? 그러니까 참나는 현존합니까? 양심은 존재합니까? 여러분 마음의 지금. 그런데 추가로 51% 넘습니까? 욕심은 존재합니까? 49% 이하입니까? 이 세 차원의 우주의 세 차원을 밖에서 찾으면 안 돼요. 자기 마음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아공, 벚궁이 전제돼 있어야 돼요. 구공을 닦으려면 일지가 되려면 남의 우주를 관찰할 수가 없어요. 내 우주에서, 내 마음 안에서 탐진 채의 마음을 봐야 돼요. 이 몸뚱이,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가 탐진 채의 세계잖아요. 내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를 직시하면서 여기는 탐진 채의 세계. 그리고 내 안에 참나의 세계. 그럼 그 중간에 참나의 뜻을 따르는 양심의 세계. 양심의 세계의 힘을 키워가지고, 양심의 세계의 힘을 키워가지고 탐진 채의 진정시키고 있는 것까지. 수시로 확인을 해주시면 그게 일지보살 되는 척경입니다. 날마다. 내 우주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일지보살. 자기 우주에서 정토가 승리하게 만들 수 있는 답을 얻은 분이 일지보살. 이분이 군자고, 이분은 이제 우주 어디 가도, 불교는 스케일이 크니까 이야기에 우주 어디 가도 보살도 한다. 중용에는요. 군자는요. 오랑캐 땅에 가도 통한다, 먹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소리입니다. 오랑캐 땅에 가도 먹힌다. 중용식으로 이게 해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자랑 보살이 똑같은 양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이 온 우주인데 지금 내가 경험하는 생각감정우감이 내가 사는 우주 전부인데 지금 내 생각감정우감을 육바라밀로 관리했다. 이게 지금 이 우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내가 내 우주에서 내 우주의 균형을 잡아주면 우주의 어느 한 부분을 내가 바꾼 거고 나는 내가 사는 우주 전체를 바꾼 거고 그리고 이제 남들한테까지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다른 사람들의 우주에까지 긍정적 영향을 주는 거죠. 천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거죠. 좋은 업을 지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걸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보살인데 우주에 이런 양반이요. 많지 않겠죠. 지구를 보면, 지구 가지고 보면.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알고 있질 못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계신데 왜 제가 이렇게 야박하게 얘기하냐면 착하게 사시는 건 되게 좋은 덕이고 좋은 습관인데 여기까지 알고 하시지 않으면 보살이라고 못해요. 보살의 어느 부분을 닮으신 거지 보살 소리 들으려면 자기가 뭐 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착한 사람들 천국 갈 거야. 예수님도 하시지만 근본적으로 천국 가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성화,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성화, 여러분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속사람이 마귀의 뜻을 따르는 겉사람을 이겼습니까? 성화가 성화예요. 칭이 성화를 매일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에 불 꺼졌나 안 꺼졌나 그리고 나는 지금 선을 응원하고 있고 악을 제압하고 있는가 사도바올이 늘 물어보라고 한 게 이겁니다. 성령에 불 꺼지지 않게 하라. 그리고 항상 선은 하고 악은 하지 마라. 사도바올도 이걸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양반은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 된 거죠. 정토사람이 되고 이걸 하는 사람이 이미 정토에 태어난 사람이 되는 거죠. 일지보살은 자동으로 정토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이죠. 시민권까지 따고 이렇게 우주가 이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아신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지보살은 우주를 꿰뚫어본 양반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지보살은 우주를 선 안에 놓고 보는 사람인데 일지보살이 본 우주의 3개, 법계의 3개가 있어요. 참나의 3개, 자성정토의 3개, 양심의 3개, 무루정토의 3개, 사바세계, 욕심의 3개, 유루정토의 3개. 이 3개가 우주의 전부라는 걸 못 깨뚫어보면 아직 아닌 겁니다. 우주에 이 3개의 3개밖에 없다는 거 아세요. 아라한들은 이 정토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바세계와 열반계밖에 몰라요. 대승이라야 중간에 정토,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천국이 있다는 걸 알죠. 마귀의 3개와 성령의 3개와 그 중간에 천국의 3개가 있어서 예수님이 여기 리더다 하는 거고 딱 알고 있죠. 대승은 무조건 그거 알아야죠. 그리고 이 우주에 새 3개가 있다는 걸 우주 어딘가 있다는 게 아니라요. 내 마음 안에 그 3개가 있다는 걸 보면 알 수 있다고 해서 내 우주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전부니까 내 우주를 경험하면서 그 세계를 명확히 존재의 차원들을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존재하시는 걸 느끼셔야 돼요. 참나 있다. 애고의 세계, 욕심의 세계 있다. 양심의 세계 있다. 양심의 세계에 힘이 약해졌다. 강해졌다. 이거 다 구분해 주셔야 돼요. 요즘 제가 이 얘기만 많이 했죠. 화엄경 때 더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유교는 유교도 그럽니까? 하는 분도 계신데 유교 경전 제가 낸 거 없어도 됩니다만 여기 중형에 보시면요. 이거 많이 보세요. 중형에 중형책 쓰고 제가 이건 중형을 다시 제가 소화해서 다시 쓴 중형이거든요. 여기에는 이런 신학과 철학 우주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거의 논문 한 편 쓴 겁니다. 앞으로는 하나의 새로운 중형으로 쓴 거예요. 중형을 인용했지만 중형의 내용들을 제가 소화해서 다시 설명하는 방식으로 쓴 거기 때문에 활용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중형에서 강조하는 게 중형 1장이잖아요. 중형 1장에 희노애락이 발동하기 전에 여기 중간 자리가 있고 중형이 똑같습니다. 희노애락이 지금 여기가 희노애락의 세계예요. 희노애락의 세계예요. 여기가 탐진치의 세계죠. 욕망이 성취되면 기쁘고 즐겁고 욕망이 좌절되면 분노하고 슬프고 계속 여기 돌고 도는 세계입니다. 희노애락의 세계에서 희노애락이 발동하기 전에 중간이 있는데 이 중간이 희노애락이 발동하기 전에 중간하면 여러분 벌써 여기 뭐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아는 아공복공구공 중에 유교에 아공복공구공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 주시라고요. 희노애락의 애고의 세계의 근원입니다. 희노애락 발생 전에 그 자리 이게 들어가는 게 아공이죠. 여기 참나니까. 그러니까 이거 화두예요. 이걸 화두로도 써요. 희노애락 미발지 전이 뭐냐? 부모가 널 낳기 전이 넌 누구냐? 이거랑 같은 소리입니다. 희노애락이 일어나기 전에 넌 누구냐? 화두로도 씁니다. 그러니까 희노애락 미발의 그 중심자리가 그런데 보세요. 이 중심자리가 천하지 대본이다. 여기서 우주 만물이 다 여기서 나왔다. 그럼 이건 뭐가 됩니까? 복공이요. 지금 아공 나오고 복공 나왔죠. 희노애락이 전부인지 알았지 희노애락 발동하기 전이 너의 본체고 여기서 천하가 다 나왔다. 천하의 뿌리가 되는 자리다. 여기서 천하가 나왔다. 이게 구공입니다. 그리고 희노애락이 발동하되 중도에 딱 맞은 걸 조하라고 하는데 이 조하의 마음이 사실은 뭐죠? 이게 정토죠. 희노애락이 이니에지로 딱 중을 이룰 때 이니에지에 맞게 희노애락이 펼쳐지는 세계가 있는데 이 마음이 천하의 달도다. 이게 정토고 사실은 이게 양심이고요. 이 양심의 세계는 천하 어디 가도 통하는 통달된 길의 세계다. 이건요. 어디 가도 통한다. 우주 어디 가도 다 통한다. 이니에지만 지키면 우주 어디 가도 다 통한다가 달도라는 거예요. 어디든 통하는 길이다. 어디 가서든 이니에지만 하고 있으면 무조건 통한다. 중용이 뒤에 가면 오랑캐 땅에 가도 통한다. 무조건 인간은 이니에지 하면 모든 생명체는 통하게 돼 있다. 우리가 외계인을 만나도 이니에지로 접근해야 맞겠죠. 그 사람 배려해 주고 싫은 거 안 하고 좋다는 거 주고 하면서 사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통한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뭐도 나오죠? 자, 보세요. 희노애락 미발은 중심자리가 있다. 아공 그 중심자리에서 천하가 나왔다. 벗공 그런데 이 중심자리 중도에 맞게 양심으로 희노애락을 조절하면 천하 어디 가도 통한다. 여기서 지금 구공이 나왔습니다. 우주는 이 진리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 가면 통한다. 자, 결론 완전 훈훈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그래서 이 군자가 천하를 경영하라고 해놓고요. 지금 경영하는 게 뭐죠? 희노애락밖에 없어요. 자기 희노애락만 중심을 잡고 자기 희노애락만 경영을 잘하면 치중하면 천지 위, 천지가 제자리를 찾게 되고 만물 육, 만물이 다 길러진다. 그럼 뭐죠? 아까 얘기한 그거죠. 네 우주만 경영자라면 그 경영이 희노애락의 세계, 중심의 세계, 희노애락의 세계, 그 중간에 양심의 세계를 만들어내면 네 천지가 제자리를 찾게 되고 여기가 중심이 하늘이면 희노애락은 땅에 해당되겠죠. 형이상과 형이상과 형이아가 균형을 찾게 되고 천지가 균형을 찾게 되고 여기서 천지는 형이상과 형이아입니다. 형이상의 세계, 동그라미의 세계와 형이아의 네모난 세계가, 물질 세계가 제자리를 찾게 되고 그 안에 살아가는, 그 우주 안에, 시공간 안에 살아가는 모든 만물이 다 번창한다. 즉 다른 사람들도 만물도 모두, 모든 중생들이 여기서 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만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교에서 우리는 중생을 얘기하는데 유교는 자꾸 인간만 잘되라고 한다. 아니에요. 만물이 다 번창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이게 지금 유교라고 한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불교에서 아공, 법공, 구공이 나온 것은 대승불교 나올 때니까 부처님 가시고 한 500년 뒤에요. 화음경이 600년 뒤에나 쓰여진 책이에요. 지금 이거는 공자님 손자 자사가 직접 쓰신 글입니다. 이걸 또 자사의 제자인 맹자가 이걸 공부해서 맹자 책에는 중용이 계속 인용됩니다. 맹자는 이 말까지에요. 만물, 만물 모두 나에게 갖춰졌다. 만물, 개비와 만물이 모두 내 마음 안에 다 있다. 이 소리까지 하고. 유교가 형의상학이 없다느니 대승불교랑 유교는 좀 다르지 않냐. 유교의 중도는 좀 세속적인 거 아니냐. 이건 유교를 전혀 모르시는. 유교가 더 먼저 얘기했어요. 대승의 핵심. 우리 안에 본성이 이니에지밖에 없다는 것까지 다 밝혔어요. 중용에서 이니에지 얘기까지 다 합니다. 이게 지금 나중에 대승불교에 가서 우리 안에 육바람이 있다 나온 게 대승기신론에서. 화음경에서는 나와요. 그러니까 화음경까지만 가도 이미 기원 후 일색입니다. 그런데 이 책들은 중용, 자사의 중용은 맹자 이전에 나온 겁니다. 기원 전 한 3, 400년 정도 이미 나온 책. 공자님 가시고 선자 때 이미 쓰여집니다. 공자님 이미 주장하셨으니까 선자가 썼겠죠. 왜 논어에 없는 얘기인 거예요. 논어에는요. 논어는 제자들하고 대화한 거기 때문에 공자님이 은밀한 얘기를 안 한 은밀한 얘기를요. 사람들 많이 있을 때 안 한 얘기는요. 논어에 기록이 안 된 거예요. 안자랑 나눈 얘기들 어떻게 알아요? 다른 제자들이. 왜냐하면 형이상학적인 주제를 토론할 만한 제자들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효도해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될 제자가 있고 형이상학 얘기를 해야 될 제자가 있는데 다 들을 수 있는 얘기 안 읽고 논어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논어에도 공자님은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잘 안 하셨다. 하신 제자는 있어요. 그 얘기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선자가 쓴 거예요. 공자님 논어로만 보고 공자님을 형이 화학적으로만 이해할까 봐 우리 할아버지의 뜻이 도가 사라질까 봐 써놨다 하는 게 중용입니다. 그러니까 중용은 시작부터 형이상학적 주제로 시작합니다. 천명지위 성 이러고 시작합니다. 하늘이 명령한 게 우리 안에 프로그램을 해놓은 게 본성이다. 선천적인 프로그램을 깔아놨다. 그게 본성이. 그 본성대로만 살면 된다. 이게 구공이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대승불교도 똑같아요. 천명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중용을 많이 보시면서 대승불교를 공부하시면 이 중용대로만 하면 구지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십지도 될 수 있습니다. 구지 중에 구지 끝판왕이 십지이기 때문에 구지가 된다는 건 끝이에요. 여러분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본성을 팔 때까지 판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읽지만 되면 본성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구지, 십지가 보이는 거예요. 너가 십지냐 이런 강의는 어떻게 하느냐. 읽지만 넣으면 알아요. 이거를 끝까지 파면 굳이 십지라는 걸 아니까 짐작을 한다고요. 어느 단계까지 가셨겠구나 하고 성인들이 어디까지 공부했겠구나가 보여요. 근데 그 톨게이트 들어가기 전에는 안 보여요. 어느 길을 가셨는지 안 보이는데 톨게이트만 통과하면 아 이 길 쭉 가셨구나가 보이니까 짐작이 된다고요. 어디쯤 가셨겠구나. 어디쯤 가셨구나. 그래서 제가 예전에 대학 중용 처음 읽을 때 봉호 선생님은 대학 중용만 보라고 권했어요. 권하신 철학책이 대학 중용이에요. 영어 비결 보고 수련 단학을 해가지고 잘되면 대학 중용 해가지고 공부를 완성시켜라. 이 말씀밖에 안 했어요. 우리 환웅의 홍인간의 가르침이 은나라 황족인 공자님 선에서 다시 재탄생한 게 대학 중용이다. 중국의 중원 땅에서 다시 우리 고조선의 가르침 고조선 이전부터 내려오던 홍인간 가르침이 펼쳐진 게 이거다 이렇게 권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열심히 읽었죠. 이거대로만 하면 공자님 될 수 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항상 공자님은 그 레벨이 어떻게 됩니까? 국외 강이다. 국외 중에서도 강 쪽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안 해요. 공부를 안 할 수 있어요. 순임금이 국외 강인데 공자님이 국외 강이다. 그런데 중국 유학자들도 순임금을 더 높게 봅니다마는 레벨을 공자님도 국외 강이다. 그러니까 아무튼 거의 갈 때까지 가신 분들이다. 요임금이 국외 약이다. 요임금보다 순이 높은데 공자님이 아무튼 순에 버금가게 다 가신 분. 안자가 순임금의 환생이다. 그래서 공자님이 안자를 그렇게 총회했고 나보다 더 갈 사람이라는 거 알아서 총회했는데 자공이 자공아 공자님도 특이하죠. 제자한테 자공아 안자랑 너랑 어때? 안자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압니다만 저는 하나를 들으면 둘이나 압니다. 나도 그래. 안자한테 안 돼. 나도 그런데 지금 번역을 이상하게 해요. 논어에서 그걸 나도 허락하노라 이런 식으로 번역해. 네가 그러함을 내가 허락하노라 그런데 그 원문대로 번역하면 나도 너랑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너랑 같아. 재밌죠? W자인가 그럴 거예요. 나도 너랑 같아. 허여하노라로 해석을 해요. 예전 어른들이 공자님이 제일 어른인데 민망하잖아요. 제자한테 나도 너랑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아 내가 너가 안자만 못함을 인정하노라 이렇게 번역을 해요. 말이 어색하죠. 안자는 하나들으면 열 알아요. 저는 하나들면 한 둘이나 알아요. 그래 내가 네가 그러함을 허여하노라. 이렇게 번역을 한다. 지금 논을 읽을 때 그렇게. 그런데 그냥 한자 그대로 읽으면 나도 너랑 같아. 나도 너랑 같은 무리야. 안자한테는 안 돼. 안자는 서른이 안 됐는데 공자가 하는 걸 다 하던 사람이에요. 이게 무서운 양반이지. 그런데 요절했어요. 서른 넷인가 서른 셋 넷 하는데 그때 돌을 펴러 오신 분은 아닌 거죠. 공자님 공자님 유교 설 때 도와주러 오신 분 유교에 만약 부처님 계시면 마하가섭 증자 있듯이 공자님 할 때는 마하가섭과 안안이 있듯이 공자님 옆에는 교학은 증자 심학은 안자 이렇게 있었죠. 그 역할을 해주고 바로 가신다. 그러니까 이게 유교가 안타까운 게 그 안자가 심학을 다 받았는데 논호에서 안자는 칭찬밖에 받은 적이 없는 양반이에요. 유일하게. 안자가 죽어버렸죠. 빨리 죽으니까 나중에 공자님한테 누가 제자들 중에 학문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 명 있었는데 죽었다. 거짓을 못 봤다. 증자한테는 노둔하다 증자여. 막 지적하던 제자였어요. 그런데 천자는 일찍 죽어버리고 증자는 열심히는 하고 있고 결국 적통이 증자한테 갔죠. 유교가 형의하로 자꾸 흐르게 된 게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하늘이 만약에 안자가 살아계셨으면 유교 성격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 부분을 보강해 준 게 자사가 중형을 써주고 맹자가 형의상악을 그래도 닦아가지고 다시 맹자 책에 보면 형의상악적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음물이 나로부터 나 이런 얘기가 원래 더 많았을 거야. 앉아가 살아계셨어. 그게 이제 유교가 참 안 됐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앉아 죽을 때 통곡을 하잖아요. 천상이요. 하늘이 나를 죽였다. 하늘이 나를 죽였다. 내 계승자를 죽여버렸기 때문에 내 학문이 계승되는 걸 막아버렸으니까 나를 죽였다. 통곡을 하죠. 제자들이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아들 죽을 때도 그렇지 않으시더니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늘이 나를 죽였다. 그 정도로 안타까워했습니다. 유교가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유교의 성격이 형의하로 쭉 가버렸죠. 나중에 송나라 때 성리학자들 나올 때 다시 그러니까 그것도 불교 영향 받아서 다시 유교가 심학적인 모습을 갖게 된 겁니다. 맹자가 갖고 있었는데 또 그게 계승이 잘 안 됐나 봐요. 뭔가 유교는 자꾸 그런 성격을 그래서 역할이 유교는 그런 역할을 맡았나 봐요. 하늘이 딱고 그런 정신 수련하신 제자를 빨리 죽게 해가지고 뭔가 돌아와요. 이렇게 그런 건 재미있는 얘기죠. 아무튼 그래서 안자 이름이 회 돌아올 회 자라고 회 쓴다. 봉우 선생님이 그랬죠. 순임금이 왔다고 해서 회 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맹자에 보면 안자가 순은 누구고 나는 누구냐 공부하면 다 순 될 수 있다. 이 말 한 게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자기 전생을 알아서 한 소리다. 이렇게 우리 선생님은 항상 고전을 약간 독특하게 읽으시는 분이라 그렇게 읽으시죠. 아무튼 순임금이 유교에서는 제일로 평가받는 분 이 순위 평가받는데 나중에 왕양명 봐도요. 순금으로 비유하면 요순이 100% 순금이면 공자님은 한 90% 순금이다. 왕양명도 유학자가 공자님 제자들이 그런 얘기 할 정도면 얼마나 요순을 높게 봤는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요순은 천자까지 하신 양반이잖아요. 메시아에 제일 가까운 양반들이 공자님은 왕을 못했고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튼 이 양반들은 본성을 밝힐 때까지 밝힌 양반이에요. 중요한 거는 본성을 얼마나 제대로 밝혔냐 화음경도요. 일지부터 십지 가는 이 모든 이게 저는 그렇게 풀어놨어요. 일지에 이미 구공을 깨달았고 십지까지 가는 건 구공을 더 드러내는 것뿐이지 다른 도리가 더 있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까지 확실히 아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학당에 오시면 육바람회를 나중에 가르쳐 드린다는 건 아니에요. 오시면 무조건 육바람회를 분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노트부터 바로 쓰셔야죠. 그러니까 공부 시작도 육바람일이고 끝도 육바람일이다. 이렇게 아시는 게 좋죠. 무조건 시작도 육바람일. 앞으로 인류가 유치원 가서 공부할 것도 육바람일부터 시작하지 않겠으니 이천원생 안 쳐놓고 과거를 집착하지 마라. 이런 걸 오히려 약간 살아봐야 알잖아요. 무상한이라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고 안 와닿죠. 부호님 말씀 잘 들어라. 이게 와닿죠. 부호님 마음이 상처 주지 마라. 네가 당해서 싫은 일은 동생한테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와닿지. 과거를 내려놔라. 이런 거 안 와닿죠. 그래도 이제 앞으로 영성교육에는 이런 게 자연스럽게 들어가겠지만 시작도 양심 끝도 양심이다. 이런 느낌으로 이 양심이 뒤에 있는 거다. 시작부터 여러분 오시면 무조건 양심 노트부터 나갑니다. 그래서 참낮 체험하고 양심 노트 쓸 줄 알아야 저희가 신사들이잖아요. 시작부터 양심이고 끝도 양심인 거다. 이렇게 혹시 누가 아니 왜 양심이 제일 뒤에 있느냐. 벗공할 때 벗공 타고난 뒤에 육바람일 노트 쓰면 되는 거냐. 혹시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사실은 육바람일을 잘하시는 좋은 습관이 들으신 분이 학당에 안 왔고 정교도 없고 그냥 살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당하시는 건 남한테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보살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분들이 와서 공부하시면 아주 빠르게 이미 좋은 습관이 깔려있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구공을 채득하실 거라는 그런 좋은 거죠. 그냥 그 자체로 보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분은 육바람일이 우주의 전부라는 걸 알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게 당겨서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좋은 공덕이고 좋은 공덕을 갖고 계시고 선근을 쌓아서 그렇게 되신 건 맞는데 선을 넘으신 건 아니죠. 선을 딱 넘게 해드리면 바로 그분은 그대로 일지보살도 되실 분들이 원래 좋은 육바람일 해로가 이미 깔려있습니다. 육바람일이 안 깔려있는 분들은 아공복궁만 닦으신 뒤 한참을 헤매야 됩니다. 불경에 의하면 아공복궁 다 깨달으면 망겁이면 깨닫는데 일지되는 거는 무량겁이 걸리기 때문에 이 정도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육바람일 공부를 알게 모르게 해왔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유네 속에서 사람한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다임이 있어요. 우리 안에 아래하시게 그걸 잘 꺼내서 쓰시면 빠른 시간에 일지보살이 되실 수 있겠죠. 과거 해놓은 게 어디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활용하시고 과거 해놓은 게 아무래도 봐도 없는 것 같다. 그럼 지금부터 아공복궁을 해가지고 부지런히 육바람일 분석을 해서 땡겨야죠. 공덕으로 엄청 쌓아야죠. 공덕만 쌓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복이 쌓인다는 개념이 아니라 공덕을 쌓는다는 것은 육바람일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거죠. 그 테크닉을 익히고 거기에 대한 육바람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아공복궁 부공의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동양이 지금 이 유교가 아공복궁 부공을 다 갖고 있는 이유는 이게 이 공자님이 은나라 황족이고 동이족이고 공자님이 고대문화를 연구했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고대문화가 뭐냐 주나라 너머의 고대문화라고요. 중형에 이미 다 써있어요. 손자가 우리 할아버지는 주나라 때 문화는 규범으로 삼으셨고 평생 제일 근원으로 알고 조술 할아버지로 알고 연구한 것은 요순이다라고 돼있어요. 요순이 뭐 공부했는지 알아내신 거예요. 이 양반은 요순은 은나라 동이족들이 제일 추앙했던 양반이에요. 은나라 동이족들이 제일 추앙했던 성자들이 요순입니다. 특히 순 같은 경우 아주 중시됐어요. 은나라에서 같은 동이족이라고 그랬는지 맹자에도 순은 동이사람이라고 써있잖아요. 유교 경전만 파도 지금 이게 고대가 나옵니다. 공자님은 요순을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했고 요순의 뿌리는 뭐냐 고조선이죠. 그러니까 공자님이 노노해서 중원에 도가 안 퍼지니 나 배타고 구이 땅 동이족 땅 가고 싶다 구이 땅 가고 싶다고 하잖아요. 제자가 거기 누추할 텐데요 하니까 군자가 사는데 뭐가 누추하냐 군자 불사지국이라고 불렸고 군자가 죽지 않는 나라다. 군자가 끝없이 나온다는 얘기도 되고 아주 신선도를 닦은 군자가 있다는 말도 되고 그래서 두 가지 다 해석이 돼요. 중국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땅에 신선들이 있을 거라고 자꾸 신선 찾으려고 보내기도 하고 군자들이 넘치는 군자 소굴이죠. 군자 불사지국이요. 군자가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러듯이 군자가 계속 있으니까 군자가 없는 경우가 없으니까 저 나라는 군자가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죠. 원래 우리 고조선이 환웅의 후손의 나라가 하느님에 대해서 이거 하느님 자리입니까 하느님이 우리 마음 안에 내려와 계시고 이 하느님이 우주를 만드셨고 내가 하느님 뜻대로만 살면 우주에 참가한다. 우주에 올바르게 참가해서 천지마무를 돕는다. 이게 우리 환웅이 가르쳐주신 철학이니까 유교에도 영향이 가고 그게 대승불교나 이런 것보다 더 선구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유교의 가르침 이 지구상에서 먼저 카르마를 지었다고요. 대승의 카르마 그거보다 더 먼저 홍의인간이 나와가지고 환웅이 이 땅에서 신시개천 하느님의 나라를 땅에다 열고 막 가르치고 개천이 개벽이죠. 정신문명이 상승하는 걸 개천 그럽니다. 지금 우리도 개천을 해야 돼요. 개벽이 개천이에요. 개벽이란 말이 천지가 열렸다는 뜻이거든요. 새천지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럼 개천도 새하늘이 열렸다는 뜻이기 때문에 같은 말이에요. 신시개천이요. 우리 개천절이 개벽절이에요. 개벽절 막 지르는 것 같지만 이치가 있어요. 개벽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개벽절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느님이 내려오셔서 인류문명을 업그레이드 시킨 날 해가지고 개천절 하는 거예요. 새로 개천하면 되죠. 이번에 또 개천을 해가지고 인류문명 수준 한 번 또 끌어올려주는 업그레이드하러 오는 게 주로 우리나라로 오는 것 같아요. 환웅도 업그레이드 할 때 우리나라로 왔어요. 우리나라가 이뻐서가 아니라 아무튼 그 양반이 하늘에서 홍인간 하기 좋은 땅을 찾으니까 저기 태백산이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백두산 장백산 쪽이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글이 내려왔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근데 주역에서 그걸 풀어준 거죠. 간방이 원래 그런 데야. 그 산 있는 데가 동북방에 산 있는 데가 동북방에 산이 거기가 감방인데 감방에서 우주가 시작되고 끝나고 다 거기서 해. 문명이 시작이 거기서 돼. 라고 주역에 써놓은 거예요. 그것도 공자님 은나라 동의족인 공자님과 그 제자들이 주역에다가 덧붙여놓은 겁니다. 감방에서 우주가 시작되고 끝났다. 이거 재밌죠. 주역 본경에 있는 말이 아니고 본경에도 있어요. 간도광명이라고 감방에서 도가 광명하다. 그거를 또 이어받아서 공자님이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계룡산 가면 내 그 계곡에 동학사비태 계곡에 바위에 간도광명 새겨져 있어요. 감방에서 도가 광명이었지. 우리나라에서 개병난다. 이 소리입니다. 간도광명 우리 민족은 그렇게 다 받아들였어요. 감방 감방에서 도가 난다. 진짜 막 나오고 있잖아요. 도가 그러니까 거짓말 아니죠. 지금 전 세계에서 양심 외치고 육벌하밀과 유불선 기독교 합일 막 외치는 데가 우리나라잖아요. 저도 그런 문화 속에서 저도 희생양이죠. 막 선조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저희 친할아버지도 유불선 합일해야 된다고 평생을 보내신 분이에요. 종교에 가입하셔서 그런 종교 유불선 합일하자는 종교가 한두 개가 아니죠. 가입하셔서 평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또 손자가 또 하고 있잖아요. 저희 집안 보니까 할아버지는 종교 지도자 간부하셨고 아버지는 전혀 관심 없으십니다. 꿈도 안 믿으세요. 철저히 현실적이세요. 저는 또 다시 유불선 합일하고 있고 준우에게 기대가 큽니다. 네가 우리 집안을 너무 영성에만 치우친 우리 집안이 균형을 잡아줬으면 하지만 이제는 누구나 보살되는 시대가 왔으니까 다 보살되라. 그러니까 영성을 꼭 추구해야 보살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냥 사는 게 보살인 시대로 가는 거니까 준우 때부터는 그냥 승속이 없이 진속이 없이 다 보살되는 시대 열릴 거니까 걱정 안 합니다만 저희 집안만 봐도 지금 계속 유불선 합일에 투자해온 집안이 저희 할아버지도 할아버지 보시던 책이 다 그래요. 유교의 유불선이 이제 하나로 꿰뚫어진다. 내가 꿰뚫었다. 그런 종교는 선자가 또 아니다. 내가 꿰뚫었다. 하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준우 아들이 또 나와서 이번엔 진짜도 하고 또 나올지도 모르죠. 이렇게 뭔가 유불선 합일에 한을 품고 서원을 세워서 달려온 민족이 있을까 이거죠. 왜 합일해야 되는지도 잘 모를 거예요. 종교를 망해가는 시대에 종교를 왜 합치려고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감방이라서 그러지 않을까. 감방은 한 사이클이 끝이면서 새 사이클의 시작이기 때문에 예전 것에 대한 답도 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또 새 사이클을 시작할 비전을 제시해 줘야 돼요. 감방이. 우리가 산이라는 게 하느님이 산으로 내려오지 평지로 안 내려옵니다. 하늘하고 제일 가까운 곳이 산이라. 저기 저기 피라미토 하늘하고 만나려면 없는 산도 만들어야 돼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인류가 뭔가 이렇게 로고스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 감방의 역할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공, 복공, 구공 안에 다 녹아있다는 거 아시고 이 아공, 복공, 구공만 자명하게 채득하시고 구공 내 참나 안에 육바라밀이 갖춰져 있고 이게 우주의 공식이더라. 라는 걸 아셔야 일지고 이 공부해가지고 이거 다 깨달으시면 일지고 그러면 일지 이후는 다른 공식이 있습니까? 가 아니고 이 공식을 더 더 더 노련한 이 공식의 전문가 활용의 전문가가 되신다. 이렇게만 이해하신다면 왜 일지 보살이 부처님급 찬양을 받는지 아실 거예요. 인류가 이것까지 이것만 다 아시게 되면 우주는요. 와 한 놈 끝났다. 이게 일지 해놓고 우주가 파티 열어요. 한 놈 끝났다. 제 친구들 보니까 민사고 보내면 파티 열더라고요. 끝났다. 이제 자식 기숙사로 보내버리니까 이제 자유다. 대학 보낸 맛이 나는 거예요. 누구는 대학 보내야 그 맛이 나는데 고등학교에서 그 맛이 나다니 해서 환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그런가 했는데 준우 낳고 보니까 아 준우가 공부 잘해서 갔으면 좋겠다.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주가 중생 하나 키울 때 그 제발 일지만 되라. 일지만 되면 아니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일지만 되면 우주 입장에서는 우주를 좀 이렇게 한번 이해해 봅니다. 우리 식으로 얼마나 일지 화원경에 왜 일지를 그토록 찬양할까. 초바신 공덕궁 보시면요. 여러분 읽으시면 와 일지 되고 싶다. 부처보다 일지인 것 같다. 느낄 정도로 막 찬양을 해요. 왜냐하면 일지면 무조건 부처가 되니까. 일지만 되면 자기는 부처 되고요. 더 최고가요. 자기는 부처 되고요. 정토가 늘 승리하면 부처니까 자기는 부처 되고요. 우주를 다 성불시켜 버려요. 이 사람은. 우주가 찬양할 수밖에 없죠. 일지 하나가 나오면 이 사람이 앞으로 우주를 다 성불시키고. 왜냐하면 천지 만물이 다 그 사람 마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세계에서 정토를 구축할 뿐이지만 결국 어떻게 돼 있어요. 온 우주를 정토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 멈출 수가 없거든요. 이해되시죠? 자기 마음을 경영할 뿐이지만 이 사람은 온 우주를 다 성불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양심이 그렇게 하라고 시킬 거니까. 그러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부처가 된 일지가 된다. 기독교식으로 하면 제대로 된 하나님 자녀가 된다. 거룩한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온 우주를 천국으로 개척하고 확장시킬 사람이다. 라는 것 때문에 하늘을 알아야 해서 아주 이 사람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이제 살았다. 거듭났다. 너는 거룩한 존재다. 이렇게 칭찬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다른 생은 모르겠고 이번 생에 일찍 갑시다. 지금 잠이 오십니까? 일찍 가야지. 그래서 자더라도 일찍 갈 생각하고 주무세요. 이렇게 참나 욕심 양심 오케이 오케이 하고 주무시면 오케이 항상 관리를 정확히 하시라는 거예요. 알고 관리하세요. 여기 계신 분한테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 강의를 하긴 하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이 새 세계를 정확히 알고 관리해 가시는 이 전문가가 되시면 무조건 일찍가 되니까 나중에 이제 화원경 강의 제가 초발신 공독품 해드릴게요. 그 강의를 계속 들으세요. 돌려서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강의도 안 했지만 미리 미리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초발신 공독품을 번역하고 나서 와 이거 하루에 한 번씩 읽고 싶다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초발신 공독품을 그 제가 그 강의 때 소개해드릴 건데 무비스님 초발신 공독품 무비스님이 그 몇십 권으로 냈잖아요. 화원경 그 중에 이제 한 편에 있어요. 초발신 공독품이 다 들어있어요. 그 책 제가 강의 때 소개해드릴게요. 그 책을 아예 사서 보셔도 좋고요. 제가 번역에서 드린 자료만 보셔도 좋고요. 아무튼 수시로 보시면서 제가 번역에서 드린 부분만 보시는 게 좋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그 책을 보시면 이해가 하나도 안 되실 거예요. 뭔 말이냐면 무비스님 이 번역을 아예 잘못해서가 아니라 제 교재도 읽으시면 이해가 하나도 안 되실 거예요. 말이요. 보통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읽으면 그래서 그 강의를 돌려보시라는 게 좋은 말인데 그냥 혼자 읽으면 뭔 말인지 모를 내용이라 강의로 들으시는 게 좋고 이해가 되신 뒤에는 교재만 보셔도 좋고 아무튼 계속 보시면서 입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초발신 공독 힘내라고 써 놓은 거예요. 화원경에서 일지보살 화이팅 하고 그걸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냥 보시면 이해가 좀 안 되실 거예요. 뭔 소리야 할 소리들이에요. 다 너무 너무 말이 압축되어 있고요. 설명 없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좀 감안하시고 그래서 제 강의로도 교재만 보시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예측 건데 강의장 현장 분위기가 그럴 거예요. 뭔 소리야. 설명을 들으면 아 지나가고 다시 보면 뭐야 뭔 소리야. 글을 읽으면 말이 안 되니까 들을 때 잠깐 열릴 때는 아 약간 기억이 잊혀지면 뭔 소리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 강의를 계속 돌려보시는 게 일단은 추천해 드리고 그게 좀 익으면 원본을 좀 보시면 그것대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칠게요. 아주 여기 계신 분들은 필히 꼭 가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일지처럼 훈련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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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